오늘 할 것은 MZ력 테스트를 해보자 우리 완전 MZ나오는 거 아니냐? 의미가 있나? 우리는 애초에 MZ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럼 애초에 이거 보세요 고양이가 헤드셋 쓰고 있어요 이거부터 MZ랑 무슨 상관인지 얼른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뉴진스의 하이포이죠 아 아시는구나 마우스 뭐 쓰세요? 아 뉴진스의 하이포이요 이 정도면 완전 MZ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총 42만 8천명 참고 거의 대국민 테스트네요 해볼까요? 오히려 조화 아닌가? 아 맞는데 사실 이제 정말 찌든 사람이라면 무휘려 조화가 맞지 않나?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요즘 MZ 아니잖아 오히려 하이포이요 아 이거 쉽다 머선 땡땡땡 아는 사람 채팅 쓰지 마 모르는 사람 채팅 써보십시오 머선 일이니? 무슨 일이니? 아 너 괜찮니? 무슨 일이니? 아 굉장히 공감력이 가득한 친구예요 이건 뭐냐? 잠시만 아는 사람 조용히 해서 우리 맞춰봄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줄임말일 것 같거든? 아 맞네 복살 뭐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쉽 쉽? 프렌더 르 살인하면 내가 편하다 아하 쉽살복살 쉽살 제빙이요? 이거 너무 어거지 아니냐 이거? 누가 쓰냐 이걸? 이게 뭔데?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어서비 이거 아 쉣 진짜로? 아니 애초에 노래 자체가 MZ 옛날 노래잖아요 어 진짜네? 이 미친 자 이거 확인합니다 얼마나 MZ 한지 지식인 몇 페이지면 딱 보면 알거든요? 한 페이지 야 이건 어거지지 이거 만든 사람이 진짜 아저씨인데 이거 야 여기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내가 봤을 때 여기 글쓰이 중 한 명이야 내가 봤을 때 야 이거는 뭐 어쩔 비스코프 냉장고 이거 많은데? 어쩔 다이슨 청소기 근데 사실 우리 때로 따지면 어쩔 시 초등학교 때 그런 말을 썼던 기억이 나요 아 맞아 조폭마누라 뭐 이런 느낌이 있네 이 핑계 들어갈 말 적으실 야 얘들아 정답 얘기하지 마 야 뭐냐 이거? 나 진짜 모르겠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봐 나 제1재당 이런 거 밖에 모르는데? 이거 뭐냐? 제가 당뇨병에 걸려서 인슐린을 맞아야 해요 재당 입맛 야 일본 N이 대사래 아 그래? 어 정답 제로부터 시작하는 당근마켓 온도 38.9도 일본 대사라고? 진짜 모르겠다 자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찬스! 블로그 글 주도 재당슈만 뜻이 뭘까 정말 오래 시간 고민했습니다 망치로 부숴먹는 슈니발렌도 떠올랐고 아니 뭔데 이거 어디 나오는 건데? 제가 당신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에요 아니 어디서 나온 거냐고 어원을 알려달라고 이래놓고 블로그 글 제목이 힘순친 돈빛의 재당슈만 뜻 모르면 너는 진짜야 뭐야 재당슈만 유튜버 있어 죄송합니다 CJG 1채트 내가 맞췄네 그러면은 맞네 크루루? 쿠크루 아니야? 아 이거 삥뽕하고 넘어가자 그냥 이거 크루루빙뽕이면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있는 거인거 어 뭐야? 아 이거 이거 MZ가 아니에요 이거 이건 쉽죠? 이거는 유튜브 오면 알 수 밖에 없어 야 됐다 아닙니다 야 됐구나 야 됐다 아닙니다 억텐의 의미는? 여기 주관식이 나와버리네 이거 서술형인가요? 서술형 문제 이거 정답 5점짜리거든요 이거 유간미 루킹풀 억텐션 앗텐션 앗텐션이었네 유진쓰의 억텐션이야 유진쓰의 앗텐션 노또다? 이 정도면 MZ가 맞냐? 다나카가 견과류 보고하는 말 에? 은... 노또다 노...노또...노또... 나 근데 진짜 모르겠어 나 MZ 아닌가봐 어떡해 아 내가 검색할래요 모르겠습니다 너 또 다이어트하니? 이상한 친구? 너도 아냐 이거 바로 밑에 첫 번째 게시물 보여? 2022 특결기획 MZ도 누구니? 아니 이딴 데서 다루는 걸 누가 쓰냐고 너도다를 아니 오픈사전에 있는 단어를 누가 쓰냐고요 MZ가 이런 게 있어? 감덕행 감사함이야 덕분에 행복합니다 줄임말 싫어요 바뀐 것만 쪄죽듯하 쪄죽을 듯한 더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네 줄임말로 싫어요 120개 그렇지 인기 단어 베스트 무야호 그만큼 신나신다는 의미이다 이러면 애초에 의미가 없지 않냐 사전에? 어원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2단계 사전 어? 아 이거는 이것도 필요 없는데 사실 이거 그냥 억울어 끓으려고 나 화나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닌가? 그렇지 이것도 너무 오래됐어 그렇지 이게 여러 변형이 있어 더 옛날로 가면 꼴받내도 있고요 킹받내 그렇지 요즘 좀 이쁜 단어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설참이 뭐야? 어 나 들어봤어 설날엔 참새와 함께 아 최근에 설이 있었으니까 야 설날엔 참치 김치찌개 저거다 아 설날 참치 선물 세트 아 그래서 설참 세트 이거다 이거 설날에 참치 세트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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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다 어? 설참이 뭐야 근데? 다음 주 설참의 의미는? 설날에 참치 세트 있잖아 그렇네 이거라니까 어? 자신의 MBTI는? 왜 물어보는 거야? 아 이거 문제인가? 넌 뭐냐? 나 NTV인데? 극혐이다 너 넌 뭔데? 나 ESTP 별로 존재지도 않는 사람인데? ESTP 두 명 있어 너 들어가면 세 명 있어? 근데 ESTP가 성격이 좀 별로야 쾌락주의 도박 풍자 음 자유주의 음 근데 이제 멀 수 있는 키워드가 중요해 통제와 간섭 아 진짜 미쳐요 그냥 끈기 책임감 인내심 이딴 거 없거든 어 이 소시오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냉철한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남한테 관심 없는 소시오패스 MPTI 유형중 아이큐 평균 11위 ㅎㅎㅎㅎ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닌갑지 뭐야 뭐야 내가 왜 667점 근데 MZ세대라고 할 순 있대 이게 MZ세대냐? 잡는다 MZ 나 MZ세대 안 할래 나 ESTP 할래 그냥 인팁이 라스 아크란 듯? 인팁이 왜 인팁 좋은데 부정적인 MBTI 평가 있거든? 아 그래? 자발적 아웃사이드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행복함 낯가리 어? 자기의 개점 어? 어? 인간은 실시망이로 어? 내 이념인 거 어떻게 알았지? 줌에서 사람들 별로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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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감 능력 부적 하흑 무서운 놈들이네? 죽일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친구들 인티 몇 명 있냐? 예수 둘 ㅎㅎㅎ 여기 들어가면 얘기할 수 있나? 혹시 개인주의자이신가요? 저돈데 왜 개인주의자예요? 귀찮네요, 말하고 그래도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 같아 말하기 귀찮다는 거 보고 왠지 알 것 같아 저거 사페 같아요 뭐야 이거 어? 이거 잠깐만 어? 범수야? 어, 아니야 아니야 범수야 아 아파요, 아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전체 이어가 아 죄송해요 볼 때는 아 이거 멀티버스 뇌졸인데? 근데 멀티버스 중에 이게 가장 선녀였다 전율을 돋았었다 마지막에 세 명의 스파이더맨이 서로 거미줄 걸고 도와주면서 날아다니는데 그렇지